가수 김우중 씨가 나서는 월드 유니온 슈퍼클래식의 공연 티켓을 수수료 없이 환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해당 공연의 예매처인 멜론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슈퍼클래식의 예매 티켓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공지하고 예매를 이미 취소한 관객에게도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. 당초 공연 예매를 취소할 경우 티켓 금액의 최대 30%까지 수수료로 내야 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